가보죠 이건 무슨 게임인가요? 그러다가 털리는 이유에요 아 진짜? 아아 그 다음에 오케이 갑시다 등산 게임이에요? 오케이 가자 등산 어디로 가는거야 연습 말고 난 실전이 연습이지 실전 가자 근데 왜 웃냐 좀 기분이 나쁘네 내 캐릭터지만 기분이 좀 나빠 웃는게 어디로 가야돼요? 등산 제대로 하려면 어디로 가야돼요? 이거 추천해주신분 어디로 가야돼 저도 없어도 돼요 원래 등산 겨울 등산은 반팔 반팔 반바지 아닌가요? 아 여기구만 그냥 가는거구만 이런거 뭐 시도 때도 없이 해봤지 이런거 이런거 시도 때도 없이 해봤지 설마 내가 빠지겠어? 안빠지죠 절대 안빠지죠 이제 수분하고 이런게 있구나 일단 남극 탐원 비슷한거 같은데 이런거 뭐 내가 시도 때도 없이 해봐가지고 눈 감고도 해봅니다 오 방금 빠질뻔했어요 와우 봤죠? 이런거 그냥 기본으로 가줘야 어? 고스나리 선수 아니겠습니까? 세번진도 아 진짜요? 일단 난 길을 모르니까 무조건 따라가긴 하는건데 제가 앞장서도 됩니다 어 잠깐만 어떻게 가야 돼 아 실수했어 에너지 에너지 조금만 달았지만 관계없어 올라왔죠 다시 자 가겠습니다 왔어요 내가 이런거 점프면 한두번 해본게 아니라고 가자 로얄 향숭? 전자가 뭐야 아 그냥 가득 끼는거야? 아니잖아 이건 뭐 어떻게 하는거에요? 오케이 아니 뭐야 안되는데? 로얄 아 그럼 뭐야 여기까지 끝인거에요? 이쪽으로 가는거야 우리는? 아 뭐야 깜짝이야 벌뼈 깬줄 알았잖아 그래 이렇게 쉬운 게임일 리가 없어 아니 빠지셨잖아 왜 빠지신거야 이 쉬운 맵을 왜 빠지신 겁니까 아 위에 뭐 떨어져요? 진짜? 자 이런 그런거 무시하고 바로 갑니다 자 이런식으로 가주면 되죠 기가 막히죠? 아 이제부터 좀 이제 춥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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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미끄럽습니다 우와 이제 앞이 안보인다 우와 이제 앞이 안보인다 와 지름길로 해서 치사하다 고스네아 고스네아이는 지금 엄청난 고행을 거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께 갈려면 뭐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괜찮아 원래 이런 고행을 거쳐야 진정한 진정한 유튜버가 될 수가 있어 그래 지금은 내가 700달이 유튜버지만 700만 유튜버가 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왤케 저는거 왔냐 자 저는 이런거 이런거 예 전혀 겁내지 않아요 제가 균형감각은 최고여가지고 괜찮습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아 아 그외의 혜택도 뭐야 두시간정도 키워야 된다고요? 잠깐만 두시간이면 안되지 어느정도 하다가 저장포인트 있으면 거기다 저장하고 가면 되겠다 두시간은 안돼 다른게임도 얼마나 할게 많은데 저장은 어떻게 하는거에요? 야 여기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신거잖아 오케이 저는 이런거 거침이 없습니다 핫! 으아아아아아 우아아 방금 떨어지는줄 알았네 어 뭐야 아하 선은 선은 받는게 아니군요 30분정도 30분정도라는데요? 아 떨어지는구나 저기서는 저쪽으로 가야되는거였구나 그래 이렇게 가야되는거구나 오 1번 캠프 저장 완료 좋아 바로가 렛츠고 뭐야 아니 잠깐만 휴분 휴분 챙겨야겠다 됐다 가자 렛츠고 오우 목숨은 저장이 안된다 이건 바람이 부는데 우와 오우 아아 계산했는데 계산 B10 좋았어 좋아 이런 맵 많이 해봐서 압니다 이런 맵 많이 해봤어 알지 좋았어 넘어왔다 좋았어 좋았어 아주 좋아 아주 좋았어 이렇게 떨어지면은 큰일납니다 이렇게 떨어지면은 큰일나요 좋았어 좋았어 그 다음 어디야 그래도 길을 알아보기 쉽게끔 해놓긴 했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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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수는 있다 와 미끄러워서 그렇구나 이거 점프를 해줘야겠네 이거 떨어져요 떨어져 점프해야돼 점프해야돼 좋았어 굿 나쁘지 않아요 오우 오우 뭐 어디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 위에요? 여기구나 나만 이상한 길 가는거 같은데 어 아 오케오케오케오케 못가는 길을 애초에 막아놨네 이렇게 덜지 못가게끔 해놨네 길이 잃어보지 않게 아 진짜 아 망했다 아 행복한 유빈니코아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하시청 고스나리에 큰임됩니다 유튜브다우스케 유튜브구독 한번 신뢰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에너지 채우려면 어떻게 채워요? 에너지는 방법이 없는거 같은데 캠프에서 채울 수 있나보다 캠프에서 채울 수 있나보다 아까 보니까 캠프에 캠프에 그 과자같은거라던가 이런거 있던거 같은데 이쪽이지 남자라면 이쪽 아닌가요? 네 흐흐흐흐 자 여기서 선택지가 있습니다 네 에너지 바로 오케이 선택지가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살아남기 안전 과연 골스나이는 어디로 갈 것인가 다들 안전으로 갈 때 저는 여기로 갑니다 네 뻥이에요 저도 안전한게 좋아요 잘가요 네 아 한번밖에 못채운다? 뭐야 어디야? 아 여기구나 어? 뭐야 어떻게 나가 여기 아까 그거잖아 그치 이쪽으로 가야되는거였구나 떨어지면 안되는거였네 어 누가 돌아가셨다 저희 추천을 하는군요 맞아요 하도 하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또 안해주면은 제가 넥까지 했는데 안해주면은 안될거 같아서 그래서 왔다 보이지가 않는다 보이지가 않는다 보이지가 않는다 뭐지? 왜 천둥쇼가 들리는거같이 뭐지 기머링 어 들어왔어 드디어 캠프다 에너지가 반밖에 안담아있어 어이 이거 스키타고 가도 돼요? 안타지네 저 전기는 또 뭐고 에너지바 에너지가 안채워지는데? 에너지바 먹었는데 에너지 아 에너지바가 에너지가 채워지는게 아니구나 아 여기서 물을 채우고 아 그렇죠 자면 에너지가 차나? 에너지 안.. 에너지 채우려면 어떻게 채워요? 아 근데 웃으면서 눕는거죠 에바다 하트는 체력 하트는 체력 예 체력은 어디서 채워요? 체력을 채우면 되는데 이거 중간에 저장할 수 있지 않나? 오케이 레츠고 좋아 이러면은 빨리 갈 수 있지 좋아 레츠고 에너지는 못채워요? 이런 아 조심해야겠네 떨어지는거 조심해야겠다 아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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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원래 걸어가야되는거 지금 교통수단 이용해 줘가는거구나 뭔소리에요 왜 버스를 타는거죠 이게? 이건 버스가 아닌데요? 누가 봐도 이건 버스가 아니잖아요 겨울에 이거 하는거 뭐라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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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스키라 그러지 그래? 아무튼 그 있잖아요 그 자동스키 그거잖아요 그거 타는거에요 버스 타는거 아니에요 네 버스 타는거 아닙니다 뭐야 우와아 날씨 좋다 맞아 히노우보드 맞아 히노우보드 맞아 히노우보드 그래 히노우보드 타는거에요 버스 타는게 아니고 이제 더이제 안되는구나 여기서부터는 가야되는거 이쪽으로 가야돼요? 굳이? 굳이? 떨어져야돼? 아아아아 뭐야 왜이렇게 잘되있어 근데 이거 빨리 가야될거 같은데 상소가 상소가 많이 모자란데 올라가 한번 올라가야되는거 아니에요? 아닌가? 와아 야 근데 잘되있긴 한데 뭔가 바닷가 바다의 그 느낌이 아니고 그 뭐랄까 그냥 파란색 배경에 있는 느낌 그냥 아쉽게도 우리 상소 없는데 상소 먼저 채워야 되는거 아니야? 우리 상소 없는데 상소 먼저 채워야 되는거 아니야? 경기 부용을 못하겠쟎아 어? 아 한 번에 다 지는구나 호우 야 이거 깨면은 깰만SLU 나겠는데 이거? 드디어 또 왔다 입사다뇨 애국가 백영강인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물 한 번 마셔주고 물 두 번 마셔주고 한 번 더 마셔주고 물 좀 채웁시다 물 채울 때가 이런거는 사지를 못하네 아 오케이 오케이 됐다 채웠다 갑시다 이번엔 밤인거 같은데 손전등 어딨어요 손전등 어디서 얻어 손전등 어딨어요 아니 아 돈 내고 사야되요 가요 오케이 나 돈 없어 가자 렛츠고 한 번 자고 가요 왜요 아까 한 번 잤는데 왜 아니에요 원래 등산을 밤에 하는게 제맛이죠 엄청 위험하고 가위 뒤에 숨어 안전을 짓습니다 뭔소리야 이 쟈 뒤에 숨어 된단 얘기야 뭐가 뭐가 오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샛샷야 왠지 바이디 한 번 더 숨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원래 올라갈때는 점프를 해야 좀 빨리 오더라고 와 근데 괜찮다 이 게임 의외로 난 지루할 줄 알았거든? 근데 지루하지가 않아 할만해 떨어지면 어떻게 돼? 죽겠다 떨어지면 안 되겠네 여기 여기 실수로라도 떨어지면 안 되겠네 우와 우와 떨어지는 줄 알았다 좋았어 나쁘지 않아 헛 좋았어 가자 레츠고 어 됐다 안전 안전으로 가야죠 안전으로 일단 난 초보라고 떨어지면 유튜브가 뭔소리에요 깨야지 유튜브 각이지 이거 오늘 올릴거야 내가 이것만 딱 잘라가지고 오늘 올릴 겁니다 영상으로 쇼츠르는 쇼츠르는 각이 안나오고 그냥 여러분들하고 탐험했던거 이것만 올릴거야 오늘은 아니고 오늘 편집하고 내일 정도 올려야겠지 아 뭐야 뭐야 아 이렇게 가야되는거 아 떨어졌다 에너지도 다갔어 일났다 근데 더이상 에너지 달면 안되는데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떨어졌어 나때문에 오케이 가자 아니에요 제가 어 의악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저는 공겜할때도 의악소리 내본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잠깐만 파라는 규토리볼님 약간 지금 표현이 약간 이상한데 지금 편지를 받으셨나요 편지 뭐라구요? 왜 안올라가죠 나는 편지를 쓰진 않았고 용돈을 드렸죠 종이를 드렸는데 다른 종이를 드렸죠 네 아 땅에 아 오케이 가자 야 이 게임 나쁘지 않은데? 배고프니 잘자요 왜 10시에 고발해요 왜 10시에 고발해요 아 부모님하고 또 뭐 있으시구나 좋아요 됐어 가자 플립 가자 눈샷에가 한번 더 있대 계약서군요 계약 뭔소리에요 어 이거 나쁘지 않다 게임 야 깨면은 진짜 대박 아니야 이거 초심자로서 저 야 초심자로서 깨는거는 대박이죠 오늘 처음하는데 깬다? 이거는 이거는 어 고수분들도 한번에 못 깨는 이 맵을 나 혼자서 깬다 아 나 혼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깬다는 거잖아 아 아 같이 가면 안돼요 좀 기다려 드릴게요 오세요 네 김치님 누구야? 어 김치님 누구야? 어딨어요? 네 어딨어요? 김치님 어딨어요? 다들 어디에 있어요? 잠깐만 저희 눈샷 눈샷에 한참 밑에 있는데? 같이 가요 아 이런 열차 잠깐 휴식 잠깐 휴식 오케 잠깐 휴식 오케 잠깐 휴식 자 고시나리 고시나리 그거 봤습니다 네 아 돌아가셨구나 김치찌개 맛있죠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하는 고시나리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싶은데 유튜브 구독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시나리가 기분이 좋은 거래 큐리터도 개미를 좋아가지고 지금 웃고 있어요 기분이 좀 나쁘긴 하지만 왜 캐릭터가 웃기 캐릭터가 웃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자 다들 오셨나요? 다들 오셨으면은 회식대로라니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반정도? 좀 가보자 와 떨어지는 줄 알았다 방금 전에 오 야야야야 와 와 방금 전에 컨트롤비스 떨어질 뻔했네 떨어지면 죽어요 진짜 죽어어어어 우와 우와 여기서도 메달리스 다행이다 야 판정 좋다 병철이네 싫어요 병철이네 하지마요 진짜 병철이네 하지마요 안돼 그럼 진짜 내일 회식 걸린단 말이야 나 진짜 그 100이면 한 80% 70% 다 회식 걸렸다고 나 지금까지 물론 병철이네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병철이네 안 할 건데요 다른 게임 추천받습니다 데스런 한판 하던가 데스런 데스런은 재밌잖아요 운빨 운빨이 80%라고요 정상까지 오 빈신산에 도착하였습니다 뭔소리에요 여러분들은 하루라도 골치 나이를 보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빨리 회식 나가라고 저는 절대 여러분들을 버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다들 진짜 멀리 가셨네 그쵸 운을 탓하셔야죠 그러지마오 아니 어 야야야 이거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와 점프를 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컨트롤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와우 이 등산에 골치 나이 대리 만족하셔도 됩니다 영상 올릴 거거든 일단은 이번 캠프에서 보이면은 약간 쉴 테니까 거기까지 오시면 돼요 어디 어디까지 어디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 방금 전에 죽음을 목격했어 누가 돌아가셨는데 방금 전에 안 보여 난 죽지 않아 이런 산타님이 돌아가셨어 산타님이 눈에 미끄러져서 돌아가셨다니까 아이들 선물 줄 타이밍인데 이런 일단 조심조심 내려가야 돼요 한 번에 쭉 내려가면은 에너지 달아요 뭔소리에요 전 아직 죽을려면 멀었어요 한 번에 확 떨어지지 않고서야 점프하면 가겠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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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녕하세요 배에요 그릴수에요 아 모기 모기가 내 눈 물었어 아 젠장 눈이 안 보여 됐다 보인다 좋았어 렛츠 고 난 이런게 원래 지루할 줄 아는데 지루하지가 않더라고 지루하지가 않네 재밌네 할만하네 이런 탐험맵 있으면 또 가지고 와요 다음에 요새 오와уч 제가 등산 등산은 원래 반팔 어어 석간 anni razp 자 이제 너가 자 가시죠 오케이 뭐 이거 나쁘지 않네 같이 플레이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게임이에요 나쁘지 않은 게임이에요 안녕하세요 곧씨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곧씨나리에 클릭됩니다 유튜브 다보시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은 곧씨나리에 클릭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어떻게 어떻게 아 이쪽으로 떨어져야 되는구나 어쩐지 안가지나 했다 오우야 우와 오우야 떨어지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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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야야 뭐야 뭐야 방금 전에 뭐였어 우와 우와 오오 오우 야 이거 야 이거 어렵다 야 이거 어렵다 이거 이거 컨트롤 좀 필요한데 이거 좀 컨트롤 좀 필요한데요 컨트롤 그렇지 곧씨나리가 지금까지 겪어봤던 컨트롤로 하면은 이런건 가뿐하게 해야지 그렇지 이런건 가뿐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컨트롤은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 안 돼 내가 이런 얘기하면은 무조건 한번 떨어지던데 잠깐 가자 오우야 와우씨 깜짝이야 오 뭐야 왜 점프가 되는거야 점프 와 떨어지면 죽잖아 누가 뭐 죽었잖아 지금 누구야 누가 돌아가서 속도 아홉명 증가 그러니까 많이 증가했어요 원래 더 증가했다가 누가 구치 또 구치했나봐요 아우야 가자 왜이렇게 등산로를 어렵게 만드는거야 현실에서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은 욕먹어요 사람들한테 오야야야야 조심조심 아니 왜 올라가지는거야 어얶 어어 살았다 우와 이걸 사라 이걸 삽니다 이걸 삽니다 이걸 살라요 야욱 구씨 quar 이걸 살악 야 골슨다리 역시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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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프 좋아 주인공 버프야 역시 그래 회식이랑 야근 중에 뭐가 더 좋나요 두개 다 둘 다 안좋아요 채우고 에너지바 채우고 여자빛 그릴 여기 왔으니까 물좀 채우고 갈게 어 뭐야 왠지 에너지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으면 되잖아 데스란 한 번 가죠 뭐 뭐야 아 안되는구나 아 데스란 말고 무슨 게임 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에너지바 신호탄 안에 물 있나 물 어디있어요 나 물 채워야되는데 아 물 여기 있다 됐다 됐다 됐어 っと 가자 싫어우오옹 하지 말라니까 병철이나 뭐 떡볶이를 먹는거 뭐 곱차먹는거 하지마요 먹는 게임 하지마는 말이야 오 오 오 오 이거 컨트롤 좀어레운데 이상하게 걷기가 힘드네 overall 방금 전에 빠질 뻔있어요 근데 빠져도 수영이 되잖아 안되나? 근데 수영이 되면은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는거잖아 와.. 됐다 차라리 친구 약속이면 좋겠다 차라리 그래 내가 친구 약속을 잘 안잡긴 하지만 품질 진짜 이쪽으로 가야지 어어 잠깐! 아니 있었다고? 어떻게 가야돼 에너지 달고있는거 아니겠지? 어 에너지 달고있네 아 나 이거 몰랐어 나 이거 다 연결되어있는줄 알았어 안되네? 잠깐만 잠깐만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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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죽었어 하지만 내가 거기다 저장해놨기 때문에 바로 출발할 수 있죠 그래 내가 이걸 노린거라고 내가 이걸 노린거에요 모르셨죠? 제가 이렇게 실수하는척 했지만 에너지가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한번 죽었어야 된다고 이베이드 이베이드 진짜 좋아하신다 이베이드 이베이드 재밌긴하지 근데 그 스피드 있는 감으로 게임하기 굉장히 괜찮아 아마 복시나리 따라갈려고 조금이라도 방송에 자기 아이디 나오려고 오 잠깐 잠깐 와 방금전에 방금전에 떨어질 뻔했다 금방 갈게요 금방 가요 됐어요 저는 왔어요 이번에 에너지 100%에요 물론 신호탄하고 다 없지만 내가 일부러 안가져오긴 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신전투? 뭔소리에요 싫어요 저거 저거 이거 여기로 가야되네 저기는 안되네 이쪽으로 가야되네 애초에 여기가 더 쉬웠네 저기가 어려웠네 오 흔들려 흔들려 오오오 디테일 보죠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와 방금전에 떨어질 뻔했다 와 죽는줄 알았네 다음게임 뭐에요 아직 안정해졌는데 하시고 싶은거 말씀하세요 안녕 좋았어 나쁠 뭐야 왜이렇게 어두워지는거같지? 아 오후구나 원래 겨울에는 밤이 아니 낮이 낮이 짧고 밤이 길죠 보증 제대로 잘퇴 있네 와 죽는줄 알았다 아 여기 왜이렇게 걷기 힘드냐 됐어 에너지 좀 당일이지만 가장 강한 전장 그거 내가 계속 맞는 게임이어서 싫어요 내가 한거라곤 맞은거밖에 기억이 안나 전부가 더 점점 어는구나 도어 점점 어는구나 보드게임 하하하하 보드게임은 여러분들 숨을 못 쉬는데 괜찮겠어요? 네 여러분 숨 못 쉬는데 괜찮겠어요? 네 볼수나리가 댕자래요 보드게임은 가자아 이쪽으로 가는거 맞아요? 제목은 복싱게임 그건 1대1이 아니고 1대 다시 했으면 딱 좋았을텐데 오 나는 나 혼자 했으면 여기 못 왔겠다 여기는 나도 몰랐겠다 이쪽으로 들어가는거 음 떨어지는 길이구만 조심해야겠구만 점프! 그렇지 조심하고 한 번 더 점프! 안돼! 올라오는구나 아 됐어요 아주 좋아요 자 여기저는 점프를 잘해주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점프에 가주면은 아주 간단하게 클리어 가능합니다 떨어지는거 아니겠지 이거? 피코피코? 피코피코가 뭐지? 많이 들어봤는데 흠 뭔데? 이쪽으로 가야돼?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차단이랑 반대로 타는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그래요? 아 에너지 나네 빨리 가기위해 빨리 가기위해 에너지를 좀 달더라도 선택을 한거네요 좋았어 와아 와아 와 완전 어둡잖아 오잇잠깐잠깐 와아 와아 죽을뻔했네 조심조심조심 조심조심조심 조심조심 망했다 이쪽이 아니야 반대쪽이야 밑에 시체가 있어 어 오케이 먼저 올라가시죠 올라가도돼요 알아요 그렇지 어어 아 나 죽었어 다시 처음부터잖아 안돼 아 내가 사야돼요 아 으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